야, 밥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나 이런 걸로 안 해봤어. 야, 내 손 진짜 깨끗하다. 알아. 왜 이래? 뭔가 야채가... 야채가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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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바지락에 지금 넣어야겠다. 나 오늘의 원인을 찍어봤자. 이거 장을 어떻게 하지? 간장으로 하는 게 맞겠지? 나 고추 다 넣는다 그래 완전 매우면 어떡하지? 낙지 그냥 이렇게 다 넣어? 그러면은 많아서도 좋지 뭐 미나리도 지금 넣을까? 그래 미나리 완전 마지막에 금방 죽어서 괜찮아 낙지랑 미나리는 제일 나중이야 낙지랑 미나리? 낙지랑 미나리? 먹을 때 살짝 넣는 게 낙지랑 미나리야 낙지랑 미나리? 낙지랑 미나리? 낙지 뭐 그래 뭔가 재료를 넣었더니 나 넣을 건 다 넣었어 굉장히 있어 보여 언니 추척한다 안지야 얘들아 우리 추척한다 네 살짝 뺄까? 살짝 들치는 야 너 이리 와 응원가라도 불러 아 밥을 지켜보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덮고 끝나